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이상한 멘트 하나 쳐볼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지민이에요 이번에 그립이 다 밝게 되어서 식사인한테 받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그립은 초록색이구요 이 안쪽에 미끄럼 방지 설계가 되있구요 그중에 쓰던걸 보여드리자면 다 찢어져있어요 멋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 멋있는 그립으로 바꿨습니다 끝 안지민 오늘도 그린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난지 MK파페에 와있는데요 옆에 스케이드보드와 같이 놀아보도록 할게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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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변하다고 ien